지금 장원청에선 심리화를 만나 행복해졌다 표현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공에 관련돼서 얘기한 것 중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다. 일반적으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럼 타당이 맞죠. 그렇지만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에 의해서 하면 무기력에 빠진다. 사실 맞죠. 그리고 실패는 성공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한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가 말을 하면 잘못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실패를 하게 되면 싸움이 얘기한 것처럼 무기력증에 빠져서 사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이 성공을 낳기 때문에 자그만 성공을 계속 스스로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들고 자기 신뢰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다 못해 자기 계획이 있으면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면 오늘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스스로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따라서 자고 성공이 쌓이게 되면 스스로 자기 확신이 발생이 되고 자기 신뢰가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정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당당하는 자신 성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사람들은 아주 사람은 성자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성자를 어떤 경외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쳐다보는 자기 자신도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또 그다음에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는 어떤 욕구도 발생에 대해서 성공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 선순환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면 움츠러지고 움츠러든 사람들은 성자의 모습이 폐자의 모습이니까 약간 낮게 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표정을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좌절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스스로 자기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서 성공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패 경험은 가급적이면 무기력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작은 성공을 계속 하나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꾸고 그다음에 실패는 반드시 성공을 하는 과정이니까 실패는 성공의 업무리라는 그런 말도 좋겠습니다만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또 선수라로 넘어가서 그 과정에서도 즐겁고 그다음에 또한 곧 조만간 성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작은 성공을 계속 이렇게 그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지혜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